.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흙이 붙였어요. 금방 준비 제도가 공개한 7월 말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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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긴 영원히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밥 안 줘? 어머니 자신 좀 봐.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 어, 미안해. 찌개 금방 끓으니까 천천히 먹어. 내가 이제 정신이 왜 그런지 몰라. 밥 때가 된 것도 모르고 최모코한테 쫙쫙 빠져 있어, 누구야? 첫사랑 그랬어. 첫사랑 그랬어. 너의 숨만 철을 못한걸. 첫사랑 그랬어. 이렇게 왔어,ded autograph. 이제 저의 비밀를 통해서 그릇에만ätz게 결할부터 굳여진 정신을 있어서, 담백해? 오늘의 정신과일을 띄는 제거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줌마랑 쓰레기 버리러 갈래? 아구 귀여워 아줌마랑 쓰레기 버리러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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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쓰레기 버리러 갈래? 아니 누가 아주 헤어지제? 떨어져서 시간에 좀 갇자고 너 딴 여자 생겼지? 어! 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아이씨 그래 뭐 어쩌라고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너 전화하지마 너 한도 안받을꺼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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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푸어우 그야말로 옛날딜식 가방에 앉아 돌아다니는 스키 한자리다 친트색 스폰 소리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감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스틱 스폰서를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 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천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릴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년이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삽을 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릴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슬픈 백고동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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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백고동 소릴